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리얼 엔진에서 립모션을 사용한 포즈 디텍션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립모션 플러그인 폴더로 가주시고요 여기 울트라립 트래킹 플러그인 콘텐츠 폴더 안에 포즈 디텍션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 폴더를 열면 관련한 블루프린트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포즈 디텍터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간단한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레벨을 하나 저는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다이렉트 리깅에서 로우폴리 오늘 튜토리얼에서 사용하는 관련된 블루프린트들은 제가 따로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립 로우폴리 핸들을 콘텐츠로 카피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름을 마이 립 로우폴리 핸드 이 블루프린트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컴포넌트에서 포즈 디텍터 아까 블루프린트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저는 익스텐드 핑거 디텍터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디테일 패널에 관련한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thumbs, index, middle, ring, pinky 여기 어떤 손가락을 펴고 구부렸을 때를 체크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이 익스텐드 핑거 디텍터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이 스켈레탈 메쉬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기존에 셋업돼 있는 왼쪽 손 스켈레타를 여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show debug 이 항목이 켜져 있으면 저희가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핑거 팁 네임에서 각 손가락들의 스켈레타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직접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서 스켈레탈 래프트 스켈레타를 찾아서 이쪽에 있는 이름들을 여기다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각 손가락을 확인할 거니까 각 손가락 끝에 이 스켈레탈 조인트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덤즈부터 넣어줄게요 그리고 레벨에 배치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손이 나왔죠 가까이 가서 해볼게요 손이 뒤집힌 채로 나오네요 wir 애ら Angeles 여기 한 이익도 이제 오오오오오오오 이익도 솜송 하나 오떻 thats pero 이익도 이익도 도와주 그렇게 어려웠어요 우리가 핑거 딕텍터에 세팅한 대로 thumbs 스테이트가 펴졌을 때 나머지 손가락은 구부러지고 엄지만 펴졌을 때를 체크해서 이 포즈가 들어왔을 때 불이 노란색이 됩니다 이 손가락 끝에 이 스피어들이 노란색이 되면 이 포즈가 지금 인식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방식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 오른손을 했을 때 플러그인 자체에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세팅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로그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방식은 사용하기가 조금 양손을 다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왼손에 한해서만 정작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다 지우고요 플러그인 폴더에서 포즈 디텍션 폼 폴더에서 포즈 디텍션 로우 폴리 핸드 포즈 디텍션 펀 핸드를 이제 제 폴더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여기서 게임 모드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블루프린트 클래스 열어서 게임 모드도 하나 만들고 마이포즈 디텍션 게임 모드 여기서 디폴트 폰 클래스를 아까 제가 복사해온 마이포즈 디텍션 폰 핸드 이걸 넣어줄게요 현재 레벨의 게임 모드를 바꿔주고요 네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이 포즈 디텍터들을 세팅을 해줄게요 우리가 복사해온 이 포즈 디텍션 로우 폴리랑 폰 핸드 이거는 원래 플러그인에 들어가 있는 샘플 블루프린트인데요 여기에선 양손이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켜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왼손을 꺾었을 때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약간 뜯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블루프린트 두 개를 다 열어주시고 자 여기는 포즈 디텍션 폰 핸즈에서 립 핸즈 컴포넌트에 차일드 액터를 마이포즈 디텍션 로우 폴리 핸즈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메뉴 컴포넌트에서 이네이블을 체크해제해주시고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 메뉴가 안나오죠 그리고 이제 포즈 디텍터 컴포넌트들을 여기 로우 폴리 핸즈에 세팅을 해볼 건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포즈 디텍터를 이렇게 세팅해주는 함수들이 구현이 다 돼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근데 일단은 뭐 굳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함수들이 다 돼있기 때문에 가져다 쓰기만 해도 기능을 구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레벨 블루프린트를 열어서요 우선 레벨을 저는 따로 저장을 좀 할게요 이렇게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이 포즈 딕션 폰앤즈 얘를 가져와서 저희 로우폴리앤즈 액터에 포즈 딕션 컴포넌트들을 세팅을 해줄거에요 그래서 이 폰앤즈의 부모클래스가 아이폰앤즈라는거구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온 다음에 바꿔주고 아 잘못했네요 얘를 가져와서 여기서 있는 리펜즈 컴포넌트를 땡겨올게요 그리고 이 차일드 액터를 로우폴리앤즈로 이제 여기에 크레이트 포즈 디텍터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오른손도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즈의 세팅값은 이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이제 세팅을 하면 되는데요 엄지랑 검지를 핀 가위모양을 한번 가위모양의 포즈를 한번 캐치해볼게요 가위를 하면 포즈가 인식되고 노란불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손의 포즈를 가져올 수 있고요 여기서 컴포넌트를 다른 걸로 바꿔도 똑같이 동작이 됩니다 이번엔 핀치를 캐치를 해볼게요 캐치된 이벤트는 포즈 디텍션 로우폴리앤즈에 이쪽 블루프린트에 바인딩이 되고요 내가 어떤 포즈를 하고 있는지도 이 바인딩된 이벤트에서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로그를 하나 찍어볼게요 그리고 이 바인딩은 이쪽은 이제 포즈가 풀렸을 때 포즈가 사라졌을 때도 이벤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음 지금 왼손 오른손 구분을 안해준 이슈가 있네요 여기 크레이트 포즈 디텍터에서 여기 바인드 투 포즈 디텍터 이 부분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이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전부 같은 이벤트로 바인딩을 해버려가지고 왼손 이벤트랑 오른손 이벤트를 따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존 거를 왼손으로 쓰고 새로운 걸 오른손으로 써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 인풋으로 넣은 핸즈 타입을 가져와가지고 왼손일 경우에는 이벤트로 로봇을 가져와서 이 인풋을iesta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의 인풋은 핸즈 타입을 가져와서 손을 연약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풋은 핸즈 타입을 가지고 이 인풋은 핸즈 타입을 가져와서 어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똑같이 복사해줄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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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. 여기에 로직 게이트 디텍터라는 게 있어요. 이 로직 게이트 디텍터는 여러 개의 포즈 디텍터를 전부 검사를 해가지고 설정된 모든 포즈가 만족됐을 때 이벤트를 날려주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. 이거는 여기 클래스 스페시픽 이닛이라는 함수를 열어보시면 이 함수는 각각 우리가 설정한 컴포넌트에 따라서 그 컴포넌트에 맞는 변수 값들을 세팅을 해주는 그런 클래스인데요. 여기 맨 아래에 로직 게이트에 대한 세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로직 게이트로 했을 때 손바닥이 아래고 덤즈업이 됐을 때 이거는 아까 저희가 세팅을 바꿨죠. 이 모양으로 이 익스텐드 핀거랑 이 팜 디렉션 이 두 가지 포즈가 만족이 됐을 때 이제 아까 바인딩 앵 이벤트를 호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. 여기서 만약에 포즈를 바꾸고 싶다면 이제 여기서 컴포넌트를 바꿔주거나 이렇게 추가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. 추가하면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. 이 팜 디렉션 컴포넌트에서 포인팅 디렉션 이게 손바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손바닥이 어느 벡터 방향으로 향해 있을 때 이 포즈가 완성이 됐다고 판단을 할지에 대한 변수입니다. 그래서 손바닥이 아래로 가려면 어 이거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죠. 이러면 손바닥이 아래고 엄지와 겸지가 펴졌을 때 포즈가 완성됐다고 나오고요. 이렇게 올려서 했을 경우에는 포즈가 디텍팅 됐다고 로그가 안나오죠. 네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포즈 디텍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고요.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. 여기 저는 멀요한 친구들